어? 진묵이 형 있고 그 다음에 구성훈님 어? 인이 있네 인이 맞아 이거? 어 인이 존나 잘 알았는데 근데 이거 아니잖아 인이 순신이 이거 아니잖아 어 저 아이디 아닌거 같은데 뭐지? 어 임진묵이 형님 있네 어 아 예선 빵 연습해야죠 어 진짜 아니 예선 다음주잖아 맞지? 그거 학정이야 근데? 그거 형인데 학정이에요 어 학정인거 같아 아 진짜? 아 하지마 진짜 하지마 또 전화 그만해 하지마 아니 근데 그거만 물어볼게 마지막에 지금 사이 안좋아? 하지마 아 그래 하지마 그래 21일 부산 21일 서울 22일 서울 아 부산 오케이 아 근데 윤중이 형이 아 진짜 너무 잘 가르쳐준다 응 오케이 해보자 윤중이도 가르쳐준다고 했는데 진보기 형님이랑 스포 한 번만 붙여주시면 안될까요? 형님들? 혹시 붙여주실 분 있나요? 실례지만 있나요? 혹시 어 풍경이 형님 어서오세요 뭐라고? 예 임진봉님이랑 잠시만 조금만 해주세요 어차피 지니까 조금만 작게 해주세요 작게 형님 어 백급이 형님 어 스탠딩 에그 님도 해주신대 오케이 오케이 어 백급이 형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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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진북님이랑 단판 200개 알겠습니다 예 오케이 진북이 형님이랑 단판 200개 할게요 예 맵은 그러면은 저기 뭐야 서킷 그 다음에 불톰 아웃사이더야? 예선 맵이 형님들 어 맞아 맞아 그렇대 맞아 똑같아 다방에 있을 때 똑같지 어 서킷할게 서킷 응 가자 아 근데 진북이 형 방 나 그거 건빡일텐데 와 형은 아직도 드랍시 쓰고 있네 아니 뭐 뭐 어떻게 반응하냐 형 제발 형 고메일거 아니야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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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싸워 아 얘 진짜 진지하게 아 제발 뭐야 형님 오케이 두개 형님 단판 다섯개 하나만 더 잡으면 돼 단판 200개 하실래요 나 뭐야 고메 빠졌어? 아니 이거 아이템 아직 산거 같아 오케이 안하실려나? 나 미션중인가? 나 이제 게임 이기면 되지 힘들긴 한데 지금 아까 먹은 메뉴 형 족발이랑 그 다음에 볶음너구리야 볶음너구리 볶음너구리 구성훈 형님으로 갈까? 아 성훈이 형도 잘하여 해야해 똑같이 잘해 아 근데 구성훈 형님 아니 그 방송 계속 하시네 아 가끔씩 하시겠고 가끔씩 하죠 형님 형님 단판 단판 스폰 200개 하실래요? 오케이 다 채팅창을 안 보시네 어 기율이 어서와라 근데 나 진짜 몰라서 하는 말인데 아직 사기셔? 아니 아니야 아 진짜 아 민철이랑 레드하고 있는거야 딱 사이즈 나오는 사람이 없냐 그러네 다 게임중이냐 아 그 기훈이가 그 기훈이에요 스타 김기훈 헷갈리시는 분 킹기훈님이 아니라 우리 봉준이 형님방 분들은 이제 킹기훈님으로 할텐데 야 그 은호님도 너바 너 그거지? 응 왜 아니 그분도 방송 가끔 보고 야망 많이 하시더라구 아 이거 기다려야 되나 형님인데? 아 근데 레드해도 상관없는데 맞지? 근데 레드가 없다 아 어 아니 아니 테란 또 날려고 성아 니 재 테란으로 한다는 소리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아 으하하하하하하하 쓰읍 으하하하하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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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훈이 티라나? 아니 기훈이 티라나면 어떻게 지냐 근데? 한번 해봐 아 절대 안 될거 쓰읍 그냥 이기겠텐데 어 그냥 이길거 같은데? 오케이 가자 형 형 티라나 한판 졌다는데? 모르겠어 저 새끼 맨날 저런 말 하는데 한번 해봐 오케이 야 들어와 가자 형 그냥 제일 무난한 거 빌드 좀 알려줘 어 너 오늘 뭐 스케줄 없어 오늘은? 딱히? 어 다행이네 임태무 근데 어떻게 S야? 얘 잘해 형? 임태무 잘해 아 진짜? 어? 헉? 와 뭐냐? 잘하네 아우 밖에 나가서 방금 좀 끼고 올게요 음 음 아 원래 어 휴방인데 예 윤중이 형 와가지고 예 윤중이 형 온 김에 어 그냥 보내기 좀 그래서 방송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 어 아이씨 아이씨 빨리 핸디캡 핸디캡 있죠 여기가 부스터 맞지? 아 이런 것도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네 어 여기 부스터 안 돼? 네 근데 윤중이 형이 고맙다 왠 김에 가셔서 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 요즘에 뭐 빌드같은거 아예 모르는것 보다 알고하는게 진짜 완전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온김에 빌드 좀 배워놓고 어 리플 저장해놨다가 그 밀드 계속 하면 되니까 아 근데 아까전에 윤중이형이 막 시키는대로 손이 따라가 죽으라 그래도 어 요즘 그래도 방송꾸고 막 레더연습 그래도 한 몇개씩 하는데 손이 그래도 따라가네 완벽하게 따라가진 않는데 아니야 여러분들 봉준이 전성기야 내가 보기에 잘해 근데 여러분들이 봉준이 스타는거 안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얘 스타 붙어넣고 어 어 재욱이형 재욱이형도 예선하지않나? 재욱이형도 하지 재욱이형 저번시즌 몇강이었지? 아 재욱이형 씨든가? 어? 재욱이형 몇강 아 아 아 아 재욱이형이 저번시즌 희망이었지 보스 아 맞다 아 아 형 나 근데 궁금한거인데 형 오메형 실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오메형도 그냥 뭐 그거지 뭐 누구든 이길수 있고 사람도 그거잖아 항상 오메형은 누구든 이길수 있고 누구든 질수 있고 누구한테 질수 있고 잘해 근데 오메형 그래? 응 게이무들도 다 잘한다고 할까? 근데 요새 게임도 아예 안하던데 잘? 오메형 아 요즘 방송 존나 존나 열심히 하던데? 다른 블록번든 진짜 어 진짜 나도 요즘 요즘 전성기야 진짜 오메형이 롤모델이야 아 진짜로 아 노력을 많이 하더만 역게임도 막 합방하고 아 오메형이 좀 약간 합방 이런거 잘하고 싶어가지고 응 맨날 나한테 전화와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조언같은거 많이 물어봐 진짜 완전 열정 미쳤어 오늘만 여캠 3명 호리고 왔잖아 또 호렸어 오늘만? 응 오늘 여캠 3명 만났어 우와 저번에도 막 합동연습 막 하더만 혼자서 항상 3명 만났더만 네 형 빌드 좀 알려드래 이드라 형이 예전에 가르쳐줄 때 이드라 더블 해? 아직도 형? 어 뭐야 어 해? 형들 대가 배럿더블이네 형도 그거 해? 요새는 3드라 더블 많이 해 이드라 더블 왜? 아 너 말해도 몰라 아 아 옹기면 가르쳐줘 아 아 아 요새는 이마린 더블 하면서 이마린 더블이 뭔지 알아? 알지 이마린 더블을 언덕더블 한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그냥 탱크 뽑으면 내려오잖아 마린도 얼마 없는데 근데 2드라 더블 하면은 그게 압박을 내가 많이 못 준단 말이야 그냥 마린 얼마 안 치고 내려가고 근데 3드라 더블하면 다이멘트로 드라곤이 가면 압박을 많이 주면서 탱크 엿짱 잡을 수 있어 아 아무 이거라도 아 옳고 컨드로도 이제 싸움 할 수 있어 그래서 3드라 더블 해가지고 뭔 말인지 알겠어 음 아 요즘 뭐 다 이영호 따라하려고 그렇지 아니 영어 너무 잘하더라 그거 하더라 어 벙크에 씨바 3마리 넣더라 네 네 SCB 넣어가지고 막 살리고 막 그거 하더라 컨트롤 아우 저쪽은 씨바 쓰다 뭐 어? 몇 년 전에 그만뒀냐? 너 보면 세상스럽게 여긴 거 아니야 그거? 철구 형한테 이겼어요 3 3 3 3 3 갯반 봉주 먹었어요 봉주 이겼습니다 아 지금은 2 게이트 탱크 라운드 좋을 것 같아 왜? 너 안방에 심시키가 안 돼 있어가지고 벌칙 좀 구경 베라 좀 확보하는 사람 아 뭐 저나 아까 중수팬분들이 싸우셨잖아요 그걸로 뭐 저는 코차값 다 받았지 뭐 기차값 다 받은거지 다 받은거지 그리고 중요한게 우리 봉박이 형님들 민심으로 넣었잖아 이게 뭐 별풍선 10만개 이상의 값어치지 그 테이프 좋아하고 어? 뭐야 이거 뭐야 멀쩍 들어왔어? 아 그 빌드네 연구성 빌드네 바깥쪽에 풍돌이 찍고 오는거 잘 받아 봐 아 근데 전세기 탱크 다 잡았어 아 저게 들어가네 너 연구성 빌드 뭔지 모르지 알어 미네랄몰티 옆에다가 배터리 내리는거 뭐 아니 근데 이건 원래 그거인다던데 6시에 내렸나 6시에 뛰었나본데 어 맞았지 어디서 뛰어보네 이 새끼 근데 이거 내가 유리하다 그쵸 탱크 잡아서 그래 이거 프로그도 많네 근데 많이 안탈렸어 음 아 롤랄라 롤랄라 이색 요새 멀쩍 조개 롤랄라 에ath 롤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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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뤼르제.. 뤼르제.. men 보성이잖아... 근데 내가 꼬끄만큼 이렇게 지금 가져가잖아 이거 그냥 가만히 놔둬야 돼 그냥? 놔둬야 돼 놔둬야 돼 서키스 놔둬야 돼 어쩔 수 없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3마리 파야 돼 6이나 먹어 이쪽에 들어가서 3마리도 놔둬 2마리도 놔둬야 돼 아휴 시발 두개로 막히는 게 좀 빠른데 빠른데 122% 스포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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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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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낼 이 Transport 이 지방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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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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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개씨 비웅신 새끼한테 지금 어떡하냐. 개 비웅신이라는 말도 아까워. 저 새끼는 뭘 물고기사도한테 게임을 신청을 해. 방금 뭐하는 짓이야? 방금 장난친 거 아니야? 방송 분식 때문에? 얘기면 재미없으니까? 어? 아 진짜 한 거야? 아니요. 집중을 못했어. 집중을 많이 못한 것 같은데? 다른 생각한 것 같은데? 다른 생각한 것 같은데? 아까 잘했잖아. 철분을 때리지 않았잖아. 저구전을 더 잘하냐? 아니 테란전 원래 잘했잖아. 테란전 요즘 못하겠어. 테란전 토스가 테란전 요즘 못하겠어. 뭐 이영어 김성현이라고 할 때 하는 말이고. 구성근님이랑 하나 해볼게. 한번 해봐 그럼. 집중해봐. 너무 막 그랬어. 멀티를 왜 이렇게 못 먹어? 멀티 빨리빨리 먹어야지. 멀티 너무 느렸어. 어디가? 타타팀도 빨리 먹고 깔끔하게 좀 깔끔하지 못했잖아. 벌칙은 끌리고. 해볼게 구성근님이랑. 옆에서 좀 알려줘. 아이고. 옥저버 속어 빠르게 하는 건 잘한 거 아니야? 아니 뭐 근데 뭐 그 와중에 칭찬듣고 싶어서 잘한 거 아니야? 김기훈 테란한테 졌다고? 김기훈 이 새끼야. 김기훈 몰라? 개 비웅신 새끼 아니냐? 정신은 되냐? 저격하는 데가 소수 feasible. 바 글쎄 딑א 예 109명님 우선은 풍선 여기다가 그냥 두세요 어 이거 그냥 레더니까 예 우선 뭐 스폰 우선 당장 안해도 될 것 같아요 스폰하면 안될 것 같아요 우선 어 지금 이런 실력으로 안될 것 같아요 김기호 테란한테 지는데 시X 테란만 하는 사람들 어떻게 이겨 난 뭐 무조건 이기는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야아 강의료로 여기다 주세요 이거 레더야 레더 성훈이형은 레더도 진짜 스폰처럼 해 이거 한번 잘해봐 어 예선이라 생각하고 갈게 아 좀 집중 좀 해 아니 김기현 테란한테 줬냐? 너 아직도 안 믿기네 근데? 진짜 캔 비용신 새끼한테 진거야 너 아직도 안 믿기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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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것은 이런게 기운이랄 뭐치네요 개기주님 미쳐나 이는 내게 주님 개기주님 한? 언론 여기부터 최님 카드라 합계 신청 전하 고기주님 제주 전하 남자가 전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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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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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빌드가 무슨... 합주했으면 됐잖아. 아이씨, 빨새끼 진짜 이게... 아니, 보소, 상대 저그저 나고 있어. 와, 빌드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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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해봐 만약 상대가 이상한거 써도 이긴다는 말이더라도 하자 한 번 더 할 수도 있으니까 꽉 아이고 우리 뿜겜이 형님 백북에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흔들리지마 흔들리지마 흔들렸어 흔들리지마 괜찮아 한 번 더 해볼게요 제대로 한번 해본대요 원래 세판대 느낌왕 요새 다 했잖아 대란전 맞지? 도둑이 변신한 도둑이 2.장 차지 3.이제 단 construction 5.장 차지 2.장 차지 4.장 차지 2.장 차지 3.장 차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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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구성호님이랑 한 게임은 썩히 해서 보여주면 안 돼?